시설관리사 자, 반갑습니다. 가위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첫 걸음인 필기시험을 갖다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간략한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설관리사 전망인데요. 시설관리사 부분, 특히 안전관리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 유지가 되는 그런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사시면 창업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7년도부터 전문 정업과 일반 정업으로 세분화되고 정업 대상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비전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만 하시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취업을 원하시면 취업을. 창업을 희망하시면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직종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그런 자격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한 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시 조건을 간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기술사, 기능장. 특히 기능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많이 취득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각종 기술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2027년도부터는 기사 취득한 신문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돼서 개정은 되겠지만 시행이 아마 2027년도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치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정적인 나와야 봐야겠지만 이거 기사 취득하고 응시 자격되는 거는 아마 2027년도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요. 그다음에 각종 제의 이런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 3년 이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에 확인할 때 보시면 되냐면 바로 산업인력공단에 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주관사가 산업인력공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관련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QNET 사이트 소방시설관리사 사이트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QNET 사이트 가셔서 시설관리사 같은 경우는 국가전문자격이거든요. 국가전문자격. 여기서 소방시설관리사를 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응시 자격을 확인을 해보시고 제일 정확한 것은 시험 주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여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9년간 통계 자료를 뽑아왔어요. 2014년도부터 22년도까지 통계치인데 대상으로 보면 점심적으로 봤을 때 6,000에서 최대 8,000명까지 2021년도에는 8,487명이 대상이었고 시험은 6,800명이 봤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600명 정도가 시험을 보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시험보로 안 가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접수는 해놓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접수는 해놓고 시험보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그러니까 접수하셨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접수했다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얘를 도전한 거기 때문에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접수해놓고 친구들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걸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합격률 자체가 최저치는 19% 그다음에 최고치는 53.8%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 자체가 지금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 40.8%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기사처럼. 이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공부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59.2%가 불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 시험 보면 6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응시율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시인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절 조금 봤던 게 3,000명인데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5,000명이 넘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응시인원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에서 22년도 과목별 채점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5과목을 시험 본단 말이에요. 5과목 시험 보는데 12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25문제예요. 과목당 25문제씩 봅니다. 25문제 25문제 곱하기 문항당 4점이 되는 거예요. 한 문항당 4점. 응시인원 대비해서 평균 점수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이 좀 높다. 67점, 87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사 때 했던 소방원론보다는 난이도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특히 화재 역학 같은 경우는 기술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할 때 원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과락률이 1.9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과락이 안 나와. 참고로 과락이라는 것은 10개 미만을 맞춘 거예요. 10개 미만. 그러니까 한 문항당 4점이니까 10개 미만 맞춘 사람이 1.98%다. 이거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신 겁니다. 그다음에 수리약, 약재, 소방, 전기에서 평균 점수가 55.7이니까 55.7이. 과락률이 12.15% 이렇게 됐고요. 소방 관련 법령이 53.77% 과락률은 15.12%. 우연물성상시설 기준이 51.2, 그다음에 24.6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가 52.61, 22.6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락률이 제일 높은 게 이거죠. 우연물, 그다음에 소방시설 구조원리 두 번째가 됐고요. 그리고 법령이 세 번째고 수리약재가 네 번째고 그다음에 안전관론이 다섯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연물 같은 경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난이도 자체가 거의 우연물 기능장에서 다루는 그 정도까지 얘가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기능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계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물질에 대한 특성을 물어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우연물 쪽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응시작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연물에서 걸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2027년도 가면 우연물 과목은 없어지고요. 과목이 이제 네 개로 바뀌겠지만 아직 한참 뒤의 일입니다. 한참 뒤이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소방시설 구조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NF-TC예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12월 1일자로 바뀌죠. 그동안에는 NF-SC, 그렇죠? 화재 안전 기준에다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과 물론 성능 기준으로 바뀝니다만 이렇게 기술 기준 위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채점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 출제 기준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무숭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개념과 원리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1과목 화재 안전 관리는 소방 안전 관리는 화재 역학 1과목인데 소방 안전 관리론과 화재 역학 이렇게 부분이 되고요. 역학 쪽은 이제 우리 기사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술사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론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사가 대략적으로 자, 그 정도 보시면 되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사가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수리, 약재, 전기인데 자, 여기서 오면 수리인데 우리 기사에서 봤던 거는 뭐예요? 기사에서 봤던 유체역학이에요. 유체역학인데 그거 중에서 기사보다도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에서 봤던 유체역학보다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거는 좀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되고요. 네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전기 이것도 기사에 봤던 소방전기 일반보다도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비교적.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권수와 관련된 부분은 시권수 제어와 관련된 부분은 필기가 됐든 실리기가 됐든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 펌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시권수 쪽을. 전체적으로는 소방전기 일반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약제화학은 소화이론 소화약제인데 이거는 원론하고 같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보셔야 될 게 뭐가 출제가 되느냐. 바로 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그러니까 바뀔 거니까 23년도니까 화재 안전기술 기준 중에서 약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 또 출제돼요? 소방안전관리는 화제약화. 여기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소화이론 약제 관련해서 화재 안전기술 기준 중의 일부가 약제화학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2과목에서 또 다루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과목 소방설 구조 원리에서도 여기 관련된 기준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겹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 순서는 어쨌든 간에 수리학 부분에 제일 높죠. 수리학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왜냐하면 2차를 갔다 봤을 때 2차 설계를 갖다 보게 되면 이게 기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설계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 자체가 7대 3 또는 6대 4 이렇게 돼요. 전기에 관련된 거, 기계 관련된 거. 그래서 비중이 계산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물론 나는 약제가 좀 좋아 그러면 그거 위주로 먼저 맞춰서 하셔도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인데 법령은 기본법,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위험무서법 했는데 이게 법이 2개로 쪼개진 거죠. 과거에는 물론 바뀌겠죠, 12월 달부터. 화재 예방, 소방설치 및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었죠. 그게 이렇게 2개로 쪼개져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하고 소방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쪼개집니다. 2개로 쪼개지는데 이거를 화재 예방법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는 법령이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하고 이렇게 해서 2개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본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2차 실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하고 다중위험무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법은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런 것도 비중을 높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2차 실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1, 2차를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1차 다 하고 그다음에 발표 난 다음에 2차 해야지. 그럼 못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적정하게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화재 안전 기준부터, 화재 안전 기술 기준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NFSC하고 NFTC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안전 기준인데 12월 일자로 화재 안전 기술 기준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성능 기준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데 이거하고 이게 합쳐서 이게 있었다. 그런데 화재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고 또는 재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게는 3개여서 길게는 5, 6개여 정도. 그래서 당장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불편했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공고입니다. 바꿔서 이때부터 시행할 거예요.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이든가 신제품이든가 또는 이런 현장에서 문제점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 게 이거고요. 이거는 개정을 통해서 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놈 같은 경우는 소방청 고시가 되겠죠. 고시를 하려면 법규점이 필요한 거고 얘는 공고니까 그런 위원에 거쳐서 바로바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기준에 몇 조, 몇 탕, 몇 호 이런다면 얘는 코드. 그래서 1.1, 1.2. 그다음에 이게 항목이 있다고 하면 1.2에 1, 1.2에 2 이런 식으로 코드로 볼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성상과 시설 기준인데 위험물의 성질 상태하고 시설 기준이에요. 그래서 1료부터 6료 위험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공통성상과 개별성상이 있겠죠. 위험물 공통성상과 개별성상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성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별성상 여기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험물 시설 기준. 이건 일종의 법에 관련된 그런 보기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기준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상 같은 경우는 공부했어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물질이 나와버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공통성상은 반드시 하고 개별성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위험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다 25개를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면 순서는 이렇게 된다. 1번, 2번이고 성상은 공통하고 개별이 있는데 공통을 반드시 하고 개별은 선택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고장진단 정비 포함이니까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기술 기준. 그다음에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거. 경보 설비에 해당되는 거. 피난 구조 설비, 소활동 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큰 툴로 보게 되면 소화 용수 설비는 뺐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경보 설비가 1번이고요. 경보 설비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두 번째 피난 구조 설비고요. 세 번째가 소활동 설비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소화 설비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경보 설비가 비교적 쉽지만 공부하기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외워될 내용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기에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파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빠진 게 고체여로절도 있고 그렇죠? 고체여로절도 이런 것도 우리 수화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거 외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즉 화장용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럼 1차 시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5과목을 시험 보는데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이 걸려요. 1분, 한 문항당 1분.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또 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쳐다보고 있다가는 2분, 3분, 4분, 5분, 5분 금방 가요. 나중에 3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 풀이가 남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OMR 카드에 책 하나 더 냈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 2, 3, 4, 5다. 1, 2, 3, 4, 5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했다 푸는 방법 계산 문제가 있고 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먼저 싹 풉니다. 서술형 문제를. 계산 문제 다 빼버리고 서술형 문제를 일단 풀어요. 풀어서 정답이다. 정답이다. 이거는 확실히 정답이야. 그거는 바로 OMR 카드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다. 바르기. 정답이다. 바르기. 쭉 비워놓고요. 쭉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중에 와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뭐예요? 쉬운 것부터. 딱 봐서 쉬운 것부터 또. 쉬운 문제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술로 넘어가든지. 서술 넘어가서 안 풀었던 것도 해서 헷갈리는 것 중에서 찍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에러 모르겠다 이거는 마지막에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외에 정확한 것은 빨리빨리 해서 OMR 카드에 옮겨놓으면 시간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주변에서 어떤 분이 있냐면 한 과목을 그냥 통으로 찍었어요. 한 번으로 쭉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아는 문제도 그냥 찍어버려서 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는 서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문제 푼다. 복잡한 계산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놓는다. 딱 결과 안 나오면 찍는다. 그럼 제출하십시오. 그럼 찍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구조 원리가 자신 있어 이거 먼저. 나는 위험물이 자신 있어 이거 먼저. 이것부터 먼저 풀래. 이것부터 먼저. 이것부터 먼저. 이것은 본인의 주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부터 먼저 풀어도는 상관없는데 그 대신에 반드시 서술 문제를 먼저 하고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 결정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 그러니까 25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4점이죠. 매 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10개 이상 맞아요. 10문항. 전 과목 평균 60점이니까 75문항 이상을 맞아야 돼요. 125개 중에서 125문제 중에서 75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과목별 10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커리큘럼이. 그래서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조 원리, 수리, 약재, 위험물, 법령, 안전관리론. 이런 순서. 물론 각 파트마다 단가도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서는 대략적인 순서는 구조 원리부터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리학하고 위험물하고 법령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하는 3단계 학습법이라고 잡아 놨는데 첫 번째는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예상문제를 풉니다. 단원별.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출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예상문제 풀이, 그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광업별 목표 점수와 합격 전략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역학은 80점. 그러니까 25개 중에서 20개 이상은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못 봤던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나머지 20개 정도 이상은 20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에서 폭발, 방폭, 화재, 위험, 위험물, 수확 여기 관련해서 16개에서 18개. 그다음에 연속도 연기 생성 이동, 피난기획, 수용 인원 구획, 화재, 화재, 역학 관련해서 6개에서 8개. 안전관리 기준에서 법규 포함해요. 3개에서 4개. 22년 시험 기준에서 과락 5이다. 그러니까 과락이 안 나오는 과목이다.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서 과락 나오면 떨어진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리학, 약재, 전기. 목표 점수 80점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워도 잡아야 되는 게 실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학 부분 잡으셔야 됩니다. 수리학이 8개에서 9개 나오고요. 약재가 6개, 8개, 소방전기가 9개에서 11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것만 2개만 해도 충분히 15개는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2개만 잘해도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전기도 보면 9개, 8개인데 여기서 절반만 맞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맞을 정도 공부하고요. 나머지 여기서 8, 9개 나오면 한 2개 틀린다고 하고 한 7개 맞고 약재에서 한 5개 맞고 그러면 충분하죠. 그럼 16개 이상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과락 4위.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론 보다는 과락이 좀 덜 나오는.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위험물 관련해서 이거는 목표 점수를 한 70점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았다. 그러면 한 16개 이상은 한 17개. 17개 이상 또는 한 15개 이상만 맞아도 충분하죠. 위험물에서는. 15개 잡으면 목표 점수가 한 60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목표치가 또 너무 낮아버리면 또 50점, 40점 맞아버리니까 목표 점수는 좀 높게 잡으면 되는데 80점을 잡게는 또 얘가 여기다 또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적은. 왜냐하면 이제 2차 실기에 또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60에서 70점 정도 그 정도 목표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기준이 11개 연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상 공통 기준이 7개에서 9개. 개별 성상이 5개에서 7개 나와요.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반드시 잡고 공통 기준 잡으면 15개는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설 기준, 공통 기준, 개별 기준. 자, 과락 1입니다. 과락 1이. 21년도 기준에서. 위험물이 레벨이 좀 올라갔다고 했어요. 기능장 관련된, 위험물 기능장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60점 정도를 타켓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구조 원리가 좀 약하다. 그럼 거기다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구조 원리가 구조 원리가 내가 좀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 점수도 시간도 투자해서 점수를 좀 하는 그런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원리가 어려워. 그다음에 수리하기 어려워. 어려운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에서 목표 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 원리는 90점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 물론 개수 따지면 22개에서 23개 정도를 맞는다. 라는 각오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목표치니까. 25개 중에서 22개, 23개 정도는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런데 화전 기준, 화전형 기술 기준이죠. NFTC 관련해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9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는데 대다수가 처음 하신 분들이 예를 갖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책자 요약된 거 가지고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량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2차를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으로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요. 최소한 못 맞아도 80점은 맞아야 돼요. 80점은 20개입니다. 이거를 갖다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NFTC가 23개, 24개 나오는데 이게 좀 덜 나올 때는 형식성인, 성능인증, 기타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무에 관련된 것도 일부 나오고 점검 방법 이런 것도 일부 출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23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 NFTC에 관련된 게 문항수가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잘 해놓으면 잘 해놓으면 충분히 80점 이상 줄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죠. 설별, 주요,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을 정리를 잘 하시면 된다. 과락이 2단역이죠. 이유가 화전형 기준 기준을 별도로 병행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락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차 같은 경우는 시험복이 2주 전, 3주 전에서 바짝 해가지고 붙는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차 관련돼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냥 바로 한 2,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느냐. 물론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2차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폭넓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령은 60점 정도 잡으시고요. 60점. 기본법 4개. 시설법, 예왕법 한 10개. 공사법 2, 3개. 다중연수 4개. 위험물 관련돼서 너댓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2차 실기와 관련된 법규 기본법 예방법 소방시설법 다중연수 법 이거와 관련해서 중점전화 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하고 1차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락 3위가 되겠습니다. 2022년 시험 기준에서 핵심 전략은 전략으로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파트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핵심 핵심만 집중해야 시간 걸립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조금 투자해가지고 점수 확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목표점수를 만드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처음엔 시간 투자이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로 가면 조금만 투자해더라도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과락을 안 막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 순서가 이론 요점정리 문제풀이 설정문제 그래서 계산문제 이 순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정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지문이 짧은 거 길은 거 이렇게 계산문제 쉬운 거 어려운 거는 버리자. 그러니까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찍으면 되니까 오답노트 만들자.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자. 매일 공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공부 그래서 제가 주 6일 공부를 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는 쉬어야 돼요. 1일은 휴식을 하자. 1일 휴식. 그러면 주 6일 공부하는데 주당 최소 몇 시간 하셔야 되냐면 30시간 이상은 30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주당 무조건 30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래야 돼요. 나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요. 2시간씩 해가지고 3년에서 합격을 할 겁니까? 5년에서 합격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2시간 갖고는. 최소 5시간. 주당 30시간. 이거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죠.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아요.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차 마시면서 그다음에 멍때린 시간 많단 말이에요. 이 시간만 해도 하루에 2, 3시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메모지를 활용할 거냐. 추첩을 갖다 활용할 거냐. 아니면 MP4 이런 휴대용 음성 녹음기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어폰으로 듣고 다닐 거냐. 아니면 출퇴근한 차량에서 계속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계속 들어가지고 외울 거냐. 노래 듣는 것보다. 그런 시간을 다 해가지고 5시간 이상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덤스 점검 반복. 그 다음에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관리사는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 언제까지 딸 것인가. 이런 대략적인 일정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한 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이대로 태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알려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쫓아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누트 일어났다 만들어서 주 6일 공부 주 1일 휴식 그래서 쉬는 날도 고정을 딱 시켜서 이 날짜 간략하게 친구들 만나서 약수 한 잔 한다든가 이런 것 정도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 정해진 날짜 외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주당 30시간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회가 되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